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중학교에 스쿨존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은 13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시장등은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쵸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12세가 아니고 13세에요 13세 그리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존 30 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 30 표시 해 가지고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쫙 이렇게 그어져 있죠 존 30 스쿨존 되겠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6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 중에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처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요 반이사 불벌제 예외조항으로 12개 조항을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이요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이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위반하고 어린이를 인피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합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 보죠 지금 문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이죠 40km로 주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과속인 상태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대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죠 속도위반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속도위반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를 해야 속도의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 쪽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거에요 볼까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 아니죠 경찰 신고 접수되면 바로 형사처벌 됩니다 처벌이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죠 네 이게 맞는 얘기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피해자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어요 답이 2번이 됩니다 217번이요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몇 인승 이상부터 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노트법 시행규칙 34조에 보면요 승차정원 9인승 어린이 한 명을 한 명으로 본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하고 있어요 예외조항으로는 튜닝 승인 받은 차가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를 장애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건 가능해요 9인승 이상의 차를 사가지고 의자 같은 거 뜯고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뜯어내서 내부를 좀 튜닝을 한 다음에 다 해봤더니 7명밖에 못 타요 그래도 그 차는 어린이 통합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이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 9인승 이상 되겠습니다 278번 승용차 운전자가 8시 30분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해서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벌점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시부터 20시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위반하게 되면 2배죠 근데 속도를 어떻게 위반했어요 시간당 25km 초과했으니까 속도위반 20에서 40 사이 요걸 위반한 거네요 15조를 위반했으면요 벌점이 15점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싶죠 여기 속도위반 20에서 40이 15조인데 벌점 15점이에요 이거 근데 2배니까 곱하기 2 해야죠 그러면 15 곱하기 2 하면 30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문제의 답을 1번 4번은 아니고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2배가 아니냐죠 2배가 3번 30점이 되죠 답이 3번입니다 279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한 경우 안된다 그랬죠 몇 점에 벌점이 부과되는가 했어요 도로로통법 51조에 보면 앞지르기 못한다고 했고 그 51조를 위반한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벌점이 30점이에요 답이 3번이죠 30점이나 돼요 벌점 엄청 세죠 30점 벌점이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중앙선 친범 있죠 그 정도 불법이에요 노란불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 앞지르기 하면 안되는 겁니다 단속돼도 할 말이 없어요 벌점이 30점이나 붙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80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몇 시간 받느냐 이런 거죠 3시간 받습니다 3시간 도로교통법 시행영상 시청과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하려면 교육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다 답이 2번이 있습니다 281번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있죠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들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려 했네요 어린이는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건너야겠다 그럼 그냥 건너요 건너편 돌에서 어머니가 부르면 좌우 확인 없이 그냥 바로 뛰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애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애들 그냥 뛰어오죠 아주 위험하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앞만 보고 뛰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애들 초록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빨간불 딱 보다 초록볼도 딱 바뀌고 그냥 뛰어나가죠 그런 특성이 있고 어린이는 행동이 매우 느리고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애들은 망설임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282번 승용차 운전자가 13시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 얼마인가 했습니다 13시니까 요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지금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곱하기 2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신호위반을 했대요 신호위반 하면은 범칙금이 원래 6만원이에요 승용차의 경우에 승용차 6만원이거든요 그거 범칙금이 2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하면 12만원이 되겠네요 12만원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283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네요 어린이의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차량 운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어린이 잘못이므로 무시하고 지나가요? 안 되죠 경험기 울려서 겁줘요? 안 되죠 일시정지 해야 된다 맞죠 어린이의 조심하며 급히 지나간다 틀렸죠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정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답을 딱 보셔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시정지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맞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시면 일시정지 찍으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284번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네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요 횡단보도만 딱 그려져 있는 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가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죠 일시정지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켜주잖아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죠 정지선을 준수해야 되죠 어린이를 피해서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기가 틀렸죠 일시정지 한 다음 위험요소가 없으면 서서히 통과하는 거죠 답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285번 어린이 통합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래요 편도 1차로 도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차로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빨간불이 전멸이 깜빡깜빡하죠 그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이 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된다 이게 맞죠 왜냐면 편도 1차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확인 후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일시정지를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고요 경험기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거 일시정지해서 확인 후 서행한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286번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의 조치요령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어린이 사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바로 정차하여 어린이를 구호해야 한다 맞죠 어린이에 대한 구호조치만 정확하게 맞히면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신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거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대기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교통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신호하는 등 후속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그죠? 차 사고가 발생했으면 여기서 삼각대 놓고 불꽃신호기 같은 것도 놓고 해서 다른 차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고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뒤에다가 2차 사고 예방이라고 그러죠 이거 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87번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을 했다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럴 때 운전자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 그래? 괜찮니? 어 야 조심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고서 보내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어머니의 핸드폰 부모님의 핸드폰을 물어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다고는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나중에 아프거나 그러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해서 핸드폰 번호 찍힌 번호 알려주고 내 이름이 뭐다 주소가 어디다 핸드폰 번호가 뭐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게 법이 정하는 인적사항이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주소 이 세 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인적사항이에요 그걸 딱 주고 내가 이 사고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려고 한다 하는 거를 딱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이 된다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골목길이니까 스쿨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2대 중과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므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가 괜찮다고 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걸 연락을 다 해야 되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 스스로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 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이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니죠 골목길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도 예상하여서 미리미리 서행을 하고 천천히 갔어야 되죠 아무런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올바른 조치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2번이 되겠죠 여름 bilmiyorum 어쨌든 어 Hoe